잡았죠 깔끔하게 아니 저 팀 멤버 모임? 데프트 룰러 바텀이야? 아 개 잘 해야겠는데요 이거? 팀 멤버가 무시무시하네 프로 몇 명이냐 저거 리시를 살짝 해주고 오는 그림이네요 그래도 당겨야 돼요 Q로 그래도 밀려고 하면 안 돼요 밀다가 중간에 막 여기서 만나가지고 상대가 때리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당기는 라인 만들어요 형성해주고 약간 무난하게 일단 파밍한다 성장한다 주의 느낌 어 나이스 바텀일 것 같은데 상대장은 데프트니까 너무 많이 때렸나? 아 이게 애매하게 파밍하고 싶을 정도로는 피를 남겨놔야 죽어주는데 텔 뽑은 거 당연히 이득이긴 해요 텔 없거든요 이번에? 이번에 죽이면 두 배짜리에요 이제 열걸이 잘해야 돼 상대가 박으면 바로 이퀄이랑 다 써가지고 대응할 수 있게 점화가 남아있죠? 난 피하는데 쓸게요 어쩔 수가 없었다 안 쓰면 무조건 죽는 거라 중밀라라 상대가 안 갔을 수도 있어요 있을 확률이 좀 있어서 이건 경험치만 먹는 거예요 세조안이 갔죠? 미드에 보이잖아? 연말이 손에 안 봤죠? 더 많이 이동하긴 하죠? 제가 손에 안 봤어요 오오오 좋아요 원래 잡았나라고 하면 안 죽는데 상탐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왔는데 보자 우리 팀 다 잘 풀렸네 원딜 드레이븐이 잘 큰 거 빼면 할만하네 경험치 좀 손해보더라도 제가 씌였다고 밝게 먹는 걸로 할게요 경험치 몇 마리 버려도 아직 탑 이기거든요 헤르메스는 CC 엄청 많고 연계될 군중 제격이 많으면 무조건 가야 돼요 아 점프 쐈구나 아 점프 쐈구나 잡긴 했어요? 탑 라인도 이득이고 톤엘 아닌 것 같은데? 와 근데 저 데프팅 엄청 잘 칠 것 같냐 이거? 조심해야 되는데? 웬만하면 그냥 웨이브 피시로 잡고 어디서 2대1 해야 되나 이거? 잡아줄게요 좋았다 2대1 개 지렸다니 어 잠깐만 이거 데프팅 이길만 한데 이러면? 부직 부직 어 아 큰일났네 이거 이건 진짜 크다 잭스 살아났는데 이러면 몰라 잘못하면 저야 이거 나이스 아 좋아 나이스 바텀 디오 안 끼고 싸우니까 이길만 하네 바텀 디오 안 끼고 싸우니까 이길만 하네 요즘에는 악마의 폭 너프 이후에는 그냥 그거 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어 나이스 나이스 어떻게 대체 해야 될까 저 마주면 아까웠나? 빛의 망토로 쫓아가서 좀 죽일 각도 맞는데 어 나이스 제리가 그래도 Q 하나 먹었네 다행이다 엄청 세긴 한데 나이스 깨자 우리 일만 한데? 깨비 각 좋았는데 아깝다 아 풀쓰기 싫은데 나 살려 나 살려 이거 할 거 없는 잭스가 사이드 필살 한 방 노릴 것 같은데 밀려고 할 때 한번 잡아볼게요 아직 투코어 전이거든요? 심파가 없어요 점프 빠졌고요 잡았죠 깔끔하게 네 존나 셉니다 지금 너무 잘 타잖아 나이스 딜 아 밀만 한데? 아 최대한 밀만 자 아 제 비용 크로스 크레이븐 아 안 죽었어? 쟤 문구는 왜 이래? 흐흐흐 뭐야 끝난 것 같은데 리듬이 나이스 오 마지막 한방 좋았습니다 좋았다 어때요? 대머리 불쥐 최고제 좋았다 불쥐야 이거지 다 잘한 것 같은데 좋았다 타멸적이었다 칭찬은 안줬어? 어떻게 이럴수가 이거 야박하구만 뭐야 점화유채화가렌이야? 난입 점화유채화가렌 흠 까비 아 큐 찍을꺼야 쓰읍 가렌 TF블레이드 이후로 가렌은 잘 안나오는데 그냥 봐봐야겠는데요 그쵸? 그쵸? 리드 사망 제가 라인도 민김에 그냥 우리 앨리스가 밑에 빠지게 먹었거든요 먹어버릴게요 제가 다 있다고 보여주고 다 있다고 보여주고 다 있다고 보여주고 아 와 여기 숨어있었구나 집 찍은게 아니라 어 사곤데? 아 스피릿 썼으면 죽었으면 안되는데 어 거의 탑블레이드인데? 팀 전멸 아 아 아 아 에어랑 따야되는데 따 죽어줄 각을 죽어? 각을 안주냐 상대가 도망가면 끝이죠 상대가 도망가는 중 상대가 도망가면 밑aye 상대가 도망가면 상대가 도망가면 성대가 도망가면 지크닉처럼 상대가 도망가면 오 진짜 다행이다 어 그래도 여기서 이득 보면? 이득인데? 어 그래도 제압골드라서 공 쓰면 죽을텐데 저거? 공 쓰면 죽을텐데 저거? 근데 지금 바로 많이 툴트리고 튀는게 사실 데미지는 나 몇입었냐? 30달았거든요? 그냥 피? 사실 별로 막 쎄거나 무섭거나 한건 아닌데 많이 떨리고 도망가는거 봐 진짜 어지럽네 잡기 힘든데 너무? 너무 잡기 힘들다 집중하시며 조심 와 존나 쎄다 어 뭐야 박았다 용 하나 남았어요 다 잡긴 했는데 우리 이 상태로 가도 먹을 수 있어 우리 나이스 진짜 스쳐서 잡았다 안 돼지 친구야 자아 존나가 남아있다구 오 오 개꿀잼이었다 뭔가 질조합이었는데 그쵸 자 20등 가보자고 파이팅 버스트할래? 다 잡았다구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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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주